이것은 지번이 있어야 되요. 이게 그러면 다 고리마다 길이가 다르다는 거네요?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보통 혼자 사는 어린 아가씨들이 많이... 이번에 여성 안심 해가지고 관악구청에서 시행한 게 있어요. 저도 이제 업체를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달아주고 카메라 있죠. 그것도 달았죠. 문에 구멍도... 띵동 하면 자동으로 찍히는 게 있어요. 아... 보통 여자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이 달죠? 아무래도? 네. 그거는 관악구청에서 시행한 거예요. 무료로. 아... 무료로 시행한 적이 있어요? 달아주는? 네. 근데 이제 남자는 안 돼요. 남자는 안 되고? 네. 그래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은 제가 많이 시킬을 해 줬어요. 아... 어지간한... 뭐... 거의 뭐... 안 열린다고 봐야겠죠? 이게... 사람 힘으로는? 이 나사 하나가... 네. 1톤의 힘을 발해요. 아... 1톤이면 4개니까... 사람이... 아... 어우 좋네요. 네. 그래서 열을 때...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... 아... 택배가 왔는 거 봐도 돼. 네.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. 이거를 딱 이렇게... 일자로 해 놓으면... 문이 열리고 여기서 걸립니다. 당연히겠죠? 그리고... 열리지가 않아요. 그리고 아예... 어... 안 열리게 하고 싶다 하면... 얘를 내리면... 아예... 열리지가... 여기서 걸려서 열리지가 않습니다. 음... 여러분들... 행복하십시오. 여러분들... 행복하십시오. 우리 loss을 이루어서... 아예... 우린... 우리... 빨리... 우리... 우리 아예... 우리 America... 우리...